충북 청주에서 양수가 터진 임신 25조차 임신부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대기하다가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25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충북뿐 아니라 서울과 제주 등 병원 75곳에 문을 두드렸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환자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임신부는 6시간이 지나서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아이가 잘못돼도 병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류에 서명한 뒤에야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